반복 많아요. 쉽다 이거. 자 반복 많아요. 무슨 타면야. 동현? 동현. 동현. 참참참. 그리고요. 계란? 탕면? 몇 프로? 초답! 초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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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그냥 쳤는데 그냥 넘어간 거야. 쳤는데 그냥 K.O야. 오 대박이죠? 아 곤란하네. 곤란하네. 근데 틀려도 돼. 왜냐면 내가 남겨놨거든. 어머! 겸상 안 해. 겸상 안 해. 그거는 잘 맞네. 잘 맞네. 푸딩. 젤리가 많이 바뀌었죠? 젤리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성장했어요. 다 받아쳤어요. 우리 제비 추리 씨 이제 다섯 개 남았습니다. 한 명 빼고는 다 먹어요. 그림장으로는 우리 젤리 주시가 못 먹는 게 가장 젤리 주시가 많이 못 먹어요. 도와줘야지 못게. 못게 도와줘야지. 정아. 보여 주세요. 제발. 어? 앞에 뭐가 들어가네. 앞에 디귿 지은 돼지 어그로 카레 쫄면은 아니지? 돼지가 어그로를 끌다니? 카레에 풍덩해가지고 알죠? 돼지 어그로 카레 쫄면. 실패. 이경규 씨가 개발이 됐습니다. 진짜? 평소에 예능하실 때 이경규 씨 어때요? 아래! 아래! 버전 앵그리 크림 쫄면. 쳐다! 왜 크림이야. 보여주세요. 길어요. 지역이 들어갑니다. 두비뚜이 두비뚜이. 두비뚜이 두비뚜이. 제주 해녀 해물. 마라면. 맞나보다. 80% 정답. 뒤에 깨지긴 헷갈려요. 99%야. 마라면. 제주 해녀 해물맛. 라면. 천데아! 바라매를 하라고! 바라매를 하네. 저거 맛있어요. 빨리 썼어야지. 내가 저거 얘기해 줄라 그랬는데. 일부러 천천히 썼지. 아냐 아냐 진짜. 보여. 보여줬어. 비읍. 한해. 빅3 부엌 김치면. 50% 정답. 태현. 빅3. 볶음 김치면. 아.. 천데아! 천데아! 야아! 쩔리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푸딩이 또 마음 편히 본인 걸 또 먹네요 이제 좀 마지막 남은 걸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아이고 따뜻해